정부의 올해 바다의 날 행사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연안습지 순천만과 역에서 시작되는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농사철을 맞아 농민들을 울리는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도 CCTV도 부족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인허가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각종 허가와 승인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설립자 이홍아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50대가 도피 7년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